예 저 119에 전화했다가 이 번호를 가르쳐 줘서 전화하는 거구요. 예 여기 말리포인데 말리포 항구 데크 앞에요. 가마우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어디가 좀 상태가 안좋은가봐요.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조류보호협회나 이쪽에 연결이 될까 해서 전화를 한 거에요. 그러면 예약을 좀 남겨 놓을까요 이게 도망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가마우지가 이 상태로 근데 지자체 아니 지자체 당직실이 지금 뭐 어쨌든 그럼 연결해 줘 보세요. 말리폼 충남 태안군 소음 면 예 예 예 아니 잠깐만요. 가마우지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네요. 예 예 이게 어디가 아픈지 안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상황 봐서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에요? 조류보호협회나 아니 군청하 그러면 그러면 조류보호협회 문자로 번호 하나만 남겨 주실 수 있나요? 010-3258-6747이요. 네네 예 연락처 부탁드릴게요. 네 어쨌든 바다로 갔네 아마 바다에 가서 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네요. 얘들아 어디가 여기가! 여기가!